구독자 분들께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나노정이라고 여기 소상공인들하고 농어민들 좀 도울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수산물 사랑의 농수산물이라고 2만원, 1만 5천원 가격들이 다양해요 근데 그 가격에서 다 50%에요 2만원짜리도 50% 3만원짜리도 50% 신규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원 쿠폰을 더 드려요 반값에 사시고 천원 쿠폰을 더 받으실 수 있고 신규가입하실 때 가입코드에 11112 케이스 그거 꼭 넣어주시면 천원 쿠폰을 더 드려요 신규가입하실 때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같이 소문내셔서 같이 또 가입 유도해주시면 그분들도 또 112 케이스라고 써주시면 똑같이 또 천원 쿠폰 받으시고 주변 분들도 다 반값에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농수산물을 다 반값에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여기서 소비를 좀 해주시면 판매하시는 어민들, 농부들 많이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노정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많이 다운받으셔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장사하는 거 같아? 여기에서 박피디한테 돌아가는 건 10원도 없어 지금 명확해야죠 나노정 그건 내가 보니까요 직접 농민들한테 돈도 주면서 나노정 어플에 가입하시면 반값에 물건을 밀키티 세트라든지 농수산물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피디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금이라도 이득보라고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가입해서 이득보십시오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민들도 좋으시고 거기에 반드시 가입할 때는 112 케이스를 넣어 주시면 우리 이제 사건을 소개해서 온 거다 그게 되는가 봐요 네